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지휘부가 출석했습니다. 야권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한 것이 부실 수사라고 몰아세웠고 여권은 근거 없이 압박한다며 경찰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일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을 두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야권은 먼저 불송치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심의의 가장 운영의 핵심이랄까 이것이 사실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 증거가 있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고 몰아세웠습니다. 1년 가까이 수사했는데 진술이 엇갈린 임 전 사단장과 부하들의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도 질타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만 들으니까 받아쓰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결과인데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공격한다며경찰을감쌌습니다. 월권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경찰 주장을 되풀이하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도 문제없다고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두 개의 청문회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 통화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윤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위원이라며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